앞쪽으로 최수진 살려냈습니다. 다리 사이로 영리하게 빼냈습니다. 나치입니다. 그리고 공간으로 파고드는 페헤르입니다. 페헤르 박스 한쪽 페헤르입니다. 페헤르 페헤르 슛 들어왔습니다. 선치골 분발했습니다. 페헤르 자 결국에는 페헤르가 득점 가뭄에서 벗어났습니다. 곧바로 페헤르 선수는 벤치로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헤르 선수가 유니폼을 드러내면서 본인의 등번호가 새긴 유니폼을 드는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자 페헤르 선수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득점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 21라운드 경기에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전반전 15분 페헤르 선수의 선취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헤르 선수는 이번 시즌 네번째 득점이 되겠고요. 많은 팬분들께서 또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높게 뛰었습니다. 머리를 맞춰냈고 박스 한쪽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추가 골을 뽑아냈습니다. 맥라입니다. 자 혼전 상황 속에서 맥라인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페헤르 선수가 머리를 맞춰냈고 그 속에서 이수빈의 세컨드 기회 그리고 서드 기회 맥라인 선수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전반전 막판 맥라인 선수가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반전 44분 맥라인 선수의 추가 득점이 나오면서 2대0 그리고 맥라인 선수는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목승현이 있고 최진아 자신감 있는 돌파를 보여줍니다. 앞쪽으로 뛰어가는데 위재현이 이어받았습니다. 박스 한쪽 들어왔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민혁영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슛 들어왔습니다. 곧바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송지윤입니다. 자 송지윤 선수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화천 케이스 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민혁영 골키퍼가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했고 그 혼전 상황 속에서 송지윤이 이 득점을 만들어냈고 빠른 시간 동안 만의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순식간에 최진아와 위재현이 공격을 풀어나갖고 안쪽으로 침투하던 송지윤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신호를 한 차례 보냈습니다. 감아져 갑니다. 높게 갑니다. 처냈습니다. 장혜원 다시 한 번 나나세 굴려놓고 감아줍니다. 뒤쪽 갑니다.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나나세가 득점을 만들어냐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1회입니다. 동점골 들어갔습니다. 자 나나세가 엄청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하다듯이 득점을 한 이후에 셀레브레이션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수의 동점골 두 번째 골이 후반전 60분이 되기도 전에 순식간에 득점 그리고 만의 골 동점골까지 만들어냈던 창령 WFC 박민음의 첫 번째 세트 플레이킥 나이커노키 휘어적 갑니다. 박스 한쪽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박민음의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곧바로 다시 한 번 분위기를 가져오는 화천 K스포 자 지금 상당히 날카로운 코너킥이 휘어져 들어갔고 이 과정 속에서 창령 WFC의 자체 골로 보여줬거든요. 자 끝까지 최선을 다 송지윤 선수 나오고 자 이렇게 점수가 3대2 다시 한 번 화천 K스포가 앞서 나갑니다. 돌아띠는 위재은 나나세 그대로 안쪽 붙여줍니다. 가슴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최진아 잡아놓고 슈트 들어왔습니다. 최진아의 원미 슈가 나왔습니다. 동점골을 발전을 내고 있는 최진아입니다. 결국에는 창령에는 최진아가 있습니다. 자 나나세가 자 지금 최진아 선수가 카메라를 보고 본인의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자 최진아 선수가 결국에는 가슴으로 잡아놓고 골키퍼까지 재쳐내면서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속에서도 많은 격려 속에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창령 WFC와 화천 K스포의 11라운드 경기 양팀의 3대3 무승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모든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